핑크퐁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핑크퐁과 호기의 댄스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 친구들! 난 핑크퐁이야! 음, 안녕! 난 호기야! 오늘의 율동은 바로바로 내 친구 핑크퐁! 제목만 들어도 정말 신나겠는걸! 핑크퐁, 어서 율동 배우러 가자! 좋아! 친구들도 핑크퐁과 호기를 잘 따라해봐! 오늘의 율동은 정말 정말 쉬워! 맞아, 친구들도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반가운 친구에게 인사하듯이 손을 크게 흔들어주는 거야! 안녕, 안녕! 그리고 고개도 같이 까딱까딱! 친구들, 안녕, 안녕! 정말 쉽지? 그럼, 우리 어서 율동을 치러 가자! 좋았어! 가보는 거야! 노래퐁, 율동퐁, 호이포이, 핑크퐁! 안녕, 내 친구 핑크퐁! 언제나 고마운 내 친구 기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친구, 내 친구 안녕, 내 친구 핑크퐁! 언제나 고마운 내 친구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친구, 내 친구 안녕, 내 친구 핑크퐁! 너무 소중한 내 친구 네가 있어 행복해 내 친구 핑크퐁! 친구들, 핑크퐁과 호기와 함께한 율동 오늘도 재미있었어! 핑크퐁과 호기는 즐겁고 신나는 율동으로 다시 찾아올게! 친구들, 그때까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있어야 해! 그럼, 안녕!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